자살하지 마요. 우리가 당신을 죽여줄게요. 페데리코 아사트 장편소설 다음 사람을 죽여라 파트 4. 1장입니다. 1993년 메사추세츠 주립대학교에 등록된 학생은 2만 명이 넘었다. 상당수의 학부생들은 50개의 캠퍼스 기숙사 중 한 곳에서 두세 명이 한 방을 썼고 룸메이트는 저마다의 성격을 고려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통해 정해졌다. 신입생들은 대학 당국이 완벽한 룸메이트를 찾아주는 최첨단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자세한 설문지를 작성했다. 대학은 잠재적 지원자들에게 보내는 학교 안내 책자에 이 시스템을 MSU의 중요 장점 중 하나로 선전했다. 테드 맥케이가 대학에 입학하고 룸메이트를 처음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기숙사 행정실 사람들이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어떻게 그와 저스틴 린치가 어울릴 거라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 한 번 보기만 해도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아왔음을 알 수 있었다. 기숙사 행정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테드와 저스틴은 같은 장학금 제도의 수혜자로 평점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고 특별히 지정된 학업 우수 장학생 기숙사 세 곳 중 한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에게 지정된 기숙사의 공식 명칭은 셰퍼드 홀이었지만 다들 상자라고 불렀다. 그 이유는 누구나 1초 만에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을 2인실 그러니까 상자 503호에 던져넣은 이유는 두 사람의 불우한 가정 형편 때문일 것이다. 빈곤, 위대한 평등의 수호자. 그 외에 그들의 공통점이라면 둘 다 너바나의 팬이라는 사실 뿐이었다. 그러나 1997년 졸업생 중 절반은 너바나의 팬이었을 것이다. 저스틴 린치는 출중한 외모를 자랑하는 청년이었다.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에 각진 턱을 가졌고 눈이 파란색이었다. 긴장된 분위기에서 서로 알아가던 처음 몇 주 동안 테드가 알아낸 바에 따르면 저스틴의 머리가 항상 완벽한 모양이었던 것은 그가 이발소에 살다시피 하면서 곰을 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스스로 의지를 가진 듯 새로운 스타일을 완성했기 때문이었다. 린치는 곧 캠퍼스에서 주목받는 존재가 되었다. 학년을 불문하고 수많은 여학생들이 셰퍼드 홀의 남학생 전용 공간인 5층으로 몰려와 503호 근처 복도나 휴게실에서 어슬렁거렸다. 때로는 복도에서 테드를 불러세우고 그의 룸메이트에 대해서 온갖 질문을 던졌다. 대담성이 조금 떨어지는 여학생들은 저스틴에게 여자친구가 있느냐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물었다. 다른 여학생들은 좀 더 직접적인 행동을 취했고 기회가 있었다면 503호로 곧장 쳐들어가서 직접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이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 적이 한 번도 없던 테드에게 가장 거슬렸던 것은 저스틴의 바람둥이 기질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테드가 룸메이트를 질투한 것이 아니라 사실 조금 샘이 나기는 했지만 다른 문제가 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테드가 호색한을 혐오하게 된 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의 아버지가 원인이었다. 남봉꾼. 기숙사 지원서에 첨부한 지면에 그런 이야기를 길게 써내지 않았던가? 물론 다 써서 제출했다. 설문지에 기숙사 행정실이 고려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이 더 있다면 써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다. 테드는 룸메이트가 되고 싶은 사람과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 깊이 생각한 후 자신의 현재 형편과 가족사, 부모님의 이혼, 그리고 이혼 사유 등을 솔직하게 에세이 형식으로 적었다. 또한 그는 아내나 여자친구를 속이고 바람을 피우는 개자식들을 제일 혐오한다고도 적어 놓았다. 그런데 행정실은 도대체 왜 그가 경멸하는 모든 걸 대표하는 녀석과 그를 같은 방에 넣은 것일까? 그는 분노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히 결심했다. 여학생들이 다 나가면 룸메이트와 대화를 해볼 것이다. 물론 유쾌한 대화는 아닐 것이다. 저스틴은 고향에 여자친구가 있다고 했고 여자친구 사진을 벽에 걸어 놓기까지 했기 때문이었다. 린치가 테드에게서 받은 인상도 썩 좋진 않았다. 가죽잠바를 입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불량 청소년 같은 태도 때문만은 아니었다. 테드가 순리를 거스르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린치의 눈에는 한없이 한심하고 유치하게 보였다. 테드는 심지어 녹슨 낯선 자동차 범퍼에 범법자 아웃 로우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기까지 했다. 진짜 문제는 그것도 아니었다. 린치를 정말로 열받게 한 것은 린치 자신은 학업에 진지하게 임하면서 도서관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며 눈이 뻐근해질 때까지 공부하는데 조니 데베 저질 버전 같은 테드는 수업도 수시로 빼먹고 학생식당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도 게으름을 피우며 시간이나 때우고 6층에서 장시간 포커 게임이나 한다는 사실이었다. 테드는 주로 6층에서 포커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린치가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으면 룸메이트 테드가 담배 냄새를 풍기면서 담배 연기로 빨갛게 충혈된 눈을 하고 새그머니 기어들어오곤 했다. 어쩌다 테드가 수학이나 회계학 책을 펴고 앉아있기도 했지만 30분쯤 지나면 책을 베개삼아 옷도 그대로 입은 채 고라떨어지곤 했다. 린치는 유지 규정이 더 엄격한 장학금을 받은 테드가 중간시험 이후에 살아남는다면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면에서 린치는 이 룸메이트를 쫓아내고 새 룸메이트를 맡고 싶어서 중간시험을 기다렸다. 처음 두 달 동안 테드와 린치는 교류가 거의 없었다. 린치의 스테레오에서 널바나나 펄잼의 음악이 흐를 때에만 대화를 조금 나눴다. 오로지 음악에 대해서만 잠깐 대화한 것 빼고는 아무런 친분도 없었다. 아르바이트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식당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지도 않았다. 심지어 두 사람이 사귀던 친구들조차도 공통점이 전혀 없는 것 같았다. 행정실 사람들이 대단한 천재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은 사람은 테드였다. 그는 자신이 린치를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고 생각했다. 그가 예상했던 린치의 여자들 그 행렬은 실현되지 않았다. 사실 10월 중순 이전에 그들의 방에 들어온 여자는 딱 한 명, 테드가 초대한 여학생뿐이었다. 린치는 고향에 있는 여자친구를 속이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을 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접근할 때마다 심하게 당황하는 것 같았다. 그는 모든 남자들이 부러워할 매력을 지녔다. 그보다 훨씬 매력이 덜한 남학생이라도 5분마다 한 번씩 침대를 삐걱거리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에는 그것이 MSU 학생들이 사용한 은어였다. MSU는 메사추세추 주립대학의 약자입니다. 기숙사 침대에 오래된 스트링 매트리스는 매우 편안했지만 굉장히 삐걱거렸기 때문이다. 린치는 처음 몇 주 동안 단 한 번도 침대를 삐걱거리게 하지 않았다. 원한다면 언제든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도 테드는 룸메이트가 동성연애자인 게 틀림없고 벽에 붙여놓은 사진은 그냥 아는 여자일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린치가 통화하는 것을 몇 번 들었는데 여자친구랑 통화하는 척 한다고 상상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했고 많은 얘기가 오갔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여자친구에게 성실한 것이다. 어떤 여자라도 쓰러뜨릴 매력을 가졌으면서도 그 매력을 사용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었다. 이상한 놈이었다. 룸메이트에 대한 테드의 호기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10월 중순에 치른 첫 중간시험에서 린치는 B플러스 1개와 A마이너스 4개를 받았다. 그는 만족했다. 그러나 규칙 위반을 일삼는 룸메이트의 성적을 보고는 충격에 빠졌다. 전부 A였고 그 중 두 과목은 A플러스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뭔가 부정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그는 테드를 줄곧 보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공부를 안 했는지 잘 알았다. 하루에 한 시간도 안 했다. 린치는 룸메이트가 학생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틈틈이 공부를 했나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책을 가져가지도 않았었다. 그렇다면 비결이 뭐였을까? 비결은 린치가 그 후 몇 달 동안 서서히 발견하게 될 터이지만 테드가 매우 영민하며 사진으로 찍는 듯 놀라운 기억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테드는 주로 암기를 요하는 분석 과목에 특히 더 강했다. 속독의 대가이기도 해서 두꺼운 자료를 다른 학생들보다 서너 배는 빠르게 후딱 읽어냈다. 그런데도 어느 것 하나 기억해내지 못하는 게 없었다. 린치는 테드가 위층에서 포커를 하는 것 외에도 캠퍼스 밖에 있는 도박장에 자주 출입하면서 거기서 딴 돈으로 생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둘이 친해진 후 테드는 포커를 싫어하지만 너무나 인기 있는 게임이라 크게 의심사지 않고 여러 집단을 돌아다니며 게임을 할 수 있어서 하는 거라고 인정했다. 지는 경우는 거의 없이 계속 이기는 사람은 도박장에서 조만간 쫓겨나기 마련이다. 테드는 카드를 완벽하게 외워서 단 몇 초 만에 통계적으로 복잡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그래서 일반적인 승률보다 약간 높은 승률을 유지했다. 기숙사에서 하는 게임은 잔돈푼니 오가는 정도였지만 테드는 내기 밑천을 조금 걸고 학교 장학금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충당할 만큼 충분한 현금을 모았다. 결론은 기숙사 행정실 사람들이 일을 아주 잘한 거였다. 테드와 저스틴 린치는 곧 친구가 되었다. 파트 4의 2장 역시 1993년입니다. 테드와 저스틴은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깊어지면서 우정으로 발전했다. 테드는 대학에서 친구를 별로 사귀지 못했다. 포커 친구들은 분명히 그를 친구로 생각했지만 테드는 그들이 기대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친구인 척 맞춰줄 뿐이었다. 그는 어느 환경에서나 잘 어울리는 법을 배웠지만 감정이 아닌 이성에 따라 행동했다. 저스틴은 그가 진심으로 관심을 갖게 된 최초의 인간이었다. 우정은 테드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느낌이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에도 우정을 나눌 친구를 만들지 못했다. 한편 저스틴은 전에도 몇몇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었지만 점차 그들을 떠나보내고 자기만의 세상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는 천성적으로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를 이해해주는 친구를 갖게 되자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신감이 생겼다. 이렇게 갑자기 내면의 자아를 받아들이고 삶이 바뀌었고 대학에 입학한 첫 해 동안 변화는 점점 더 두드러졌다. 크리스마스 이전의 어느 추운 날 오후 저스틴은 문의 창작 수업 숙제로 나온 수필 쓰기에 집중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배경으로 커트 코베인이 거친 목소리로 노래했다. 코베인은 당시 대학생들이 가장 좋아했던 그룹 널바나의 기타리스트이자 보컬의 이름입니다. 테드는 벌써 공부를 끝낸 상태였다. 30분 동안 침대에 누워서 미적분학, 통계학, 또 다른 교재들의 책장을 학구적인 문어처럼 동시에 휙휙 넘겼다. 테드가 공부하는 걸 보면 누구라도 낙담할 수밖에 없다. 이제 테드는 6층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었다. 포커 게임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늦게까지 진행되었다. 테드는 다른 사람들의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그들 중 두 명은 테드를 이기려고 둘이 미리 짜고 몰래 신호를 보내는 작전까지 구사하고 있었다. 테드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그 암호까지 해독한 상태였다. 계속 이기기만 하면 조만간 반격이 시작되기 마련이다. 그는 당분간 그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랐다. 캠퍼스 밖에 도박장에서처럼 속이는 사람들이 있는 테이블을 피해 다니거나 다른 포커판을 찾아볼 수도 있었다. 테드는 6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시간이 좀 있어서 전부터 룸메이트가 물어봐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리라 짐작되는 질문을 던져보았다. 저스틴은 항상 어머니 얘기는 했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고 오늘 오후에는 과제에 집중도 못하는 것 같았다. 계속 창밖을 내다보거나 방 안을 서성거리거나 테니스 공을 벽에 던졌다 받고 있었다. 그래서 테드가 나서서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걸 물어보았다. 테드는 저스틴의 아버지가 죽었거나 그가 어렸을 때 그를 버렸을 거라고 추측했는데 알고 보니 테드의 추측이 틀렸다. 저스틴의 아버지는 멀쩡하게 린치 부인과 다른 아들과 함께 디어필드에서 살고 있었으며 저스틴은 아버지를 깊이 격렬하고 있었다. 또 다른 우연의 일치 우린 거의 대화를 안 해. 저스틴이 말했다. 왜 안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는 메사추세츠 주립대학교 후드 티셔츠를 입고 창문을 열었다. 얼음같이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방 안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했다. 그는 창턱에 걸터 앉아 담뱃불을 붙였다. 기계적으로 행동하면서 담배연기 구름에 휩싸여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다. 아버지는 왜 우리가 서로 말을 안 하는지 아직도 그 이유를 몰라. 믿어지냐? 내가 이유를 말 안 했거든. 언젠가는 해야겠지. 테드는 자기 침대에 걸터 앉았다. 포커 게임에는 좀 늦어도 괜찮았다. 나도 그래. 내 아버지도 얼가냐. 저스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추위에 저항하며 창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내 나이 때문이라고. 사춘기라서 그렇다고 생각해. 좀 더 나이가 들면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어머니도. 내가 어머니한테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하는데도 적어도 다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말이야. 아버지는 진짜 멍청해. 자기가 뭔가 잘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드나 봐. 내가 어렸을 때 나랑 아빠는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였어. 아버지가 내 우상이었지. 난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어. 내 눈에 비친 아버지는 완벽했거든. 저스틴은 담배를 다 피우고 재빨리 창문을 닫았다. 그러고는 두 손을 비비며 라디에이터 옆에 서 있었다. 내가 아버지를 판에 박은 듯 닮았거든. 그가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 복제인간 같아. 30년 전에 아버지 사진을 보여주면 나라고 생각할걸? 조종사 선글라스랑 나팔바지만 빼면. 어쨌든 난 그게 우리가 너무 가깝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아닐지도 모르지만. 모르겠어. 아버지와 나 사이에는 특별한 연대감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내 동생하고는 그렇지 않았어. 어, 혹시 형제나 자매가 있어, 테드? 테드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 미안해. 왜 이런 얘기를 계속 짓거리고 가야 하지 않아? 걱정 마. 계속해 봐. 어, 아버지는 전기기술자야. 자영업자지. 어렸을 때 난 방학을 손꼽아 기다렸어. 아버지 따라다니려고. 우린 승합차를 타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재를 사고 공사를 했어.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 조수라고 언젠가는 자기처럼 될 거라고 말하곤 했지.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은 그게 전부였어. 당시에 누가 네 꿈이 뭐냐고 물으면 난 항상 전기기술자라고 대답했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말 그랬어. 저스틴은 두 손가락을 맞부딪혀 딱 소리를 냈다. 아버지가 단골로 거래하는 상점이 서너 군데가 있었어. 아버지는 그 중 두 군데에 있는 여직원들하고 시시덕대고 희롱했어. 나한테도 농담을 하면서 어머니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 물론 아무 말도 안 했지. 한 번도 안 했어. 우리가 공사를 하러 가정집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아버지는 항상 그랬어. 엄마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마라 저스틴. 엄마가 어떤지 알잖니. 이런 거 알면 슬퍼할 거야. 아버지는 그렇다고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어. 남자들은 원래 다른 여자들한테 추파를 던지는 걸 좋아한다고도 했고. 저스틴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은데. 그땐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했지. 아버지는 나한테 아무 거리낌 없이 말했어. 그 여직원이 내 이두박근 바라보는 거 봤냐? 잘 보라고 일부러 구부려줬지. 예쁜 여자가 TV에 나오면 그리고 어머니가 보고 있지 않으면 그 여자를 가리키면서 나한테 여자의 미모에 감동한 표정을 우스꽝스럽게 지어보이곤 했어. 고작 여덟 살짜리한테. 항상 그런 식이었어. 근데 내가 열두 살이 될 무렵부터는 희롱에만 그치질 않았어. 그런 여자들 몇 명하고 바람을 피우고 돌아다녔지. 테드는 상대방의 말에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었고 그와 저스틴이 룸메이트가 된 건 바로 이런 사연 때문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행정실 직원들이 업무를 아주 훌륭히 수행한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게 뭔 줄 알아? 뭔데? 내가 열여섯 살이 되면서부터 아버지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남자라면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테드. 너만큼은 아니지만. 저스틴이 소리내어 웃었다. 최소한 어리석지는 않다고 생각해. 그런데 말이야. 그런 내가 아버지가 내게 가르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어. 단 한 번도 아버지 말을 신의 말씀처럼, 진리인 것처럼 생각했던 거지. 그때쯤 바보가 아닌 이상 어머니도 아버지가 돌아다니며 하는 일에 대해 상당한 의심을, 아니 의심 이상의 뭔가를 갖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난 어머니를 사랑해.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늦기 전에 깨달았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어느새 네버마인드가 끝나있었다. 기숙사의 금요일 밤 치고 굉장히 조용했다. 소음 규제 정책이 꽤나 엄격했지만 주말에는 다들 조금씩 느슨해졌다. 희한하지? 저스틴이 말했다. 이런 얘기 아무한테도 안 했었거든. 가장 비슷하게 한 게 대학 입학 지원서에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재난이었다고 쓴 거야. 거기도 그 말밖엔 안 했어. 내가 왜 아버지를 경멸하는지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었는데. 테드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깊이 감동받았다. 아니,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내가 왜 거리를 두려워하는지 아버지가 이해를 못했어. 그렇다고 지금은 이해한다는 뜻은 아니고. 이제는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 하지만 나랑 가까워지려고 애처로운 시도를 계속 하더라고. 항상 여자 얘기를 하면서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유대관계를 맺을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너무 슬퍼. 작년에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간 적이 있었어. 가족한테 소개하는 첫 여자친구였지. 이름이 라일러라고 언제 얘기한 것 같은데 그가 벽에 붙은 그녀의 사진을 가리켰다. 보다시피 라일러가 한눈에 뿅 가는 그런 여자는 아니야. 문제는 갑자기 저스틴이 벌떡 일어서서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어휴 세상에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끝도 없이 주절거리고 있었네. 네가 날 어떻게 생각... 테드가 일어나 저스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 언젠가는 내 아버지에 대해서도 충격적인 얘기를 들려주지. 테드가 말했다. 그러나 진짜로 자기 얘기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얼간이들의 대격돌이 될 거야. 분명히. 그나저나 라일러를 집에 데려가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 저스틴은 생각에 잠겨 꼼짝도 안 하고 서 있었다. 헉! 라일러가 돌아간 다음에 아버지가 내게 오더니 더 괜찮은 여자를 만나라고 했어. 윙크하면서 헉! 믿어져? 라일러는 친구를 통해서 우연히 만나게 됐어. 근데 그거 알아? 라일러를 소개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아버지가 그녀를 보면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었어.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로 내가 상상한 그대로 말했어. 헉! 그런 걸 그렇게 잘 알고 있으니 부전자전인 거지. 어쩌면 네가 그녀에게 빠지게 된 것도 그래서인지도 모르겠다. 그럴지도 몰라. 근데 실은 라일러와 나는 공통점이 별로 없다. 최근 들어 대화도 냉랭해졌어. 그리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글쎄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그가 갑자기 말을 멈췄다. 아 올라가서 멍청이들 삥 뜯을 시간 아니야? 테드가 어깨를 으쓱했다. 하루 휴가를 주지 뭐. 어제 많이 뜯었거든. 우리 맥주 마시러 갈래? 내가 살게. 좋지! 테드는 가죽 잠바를 입고 귀접개가 달린 모자를 썼다. 저스틴이 먼저 상자의 503호를 나갔고 테드가 그 뒤를 따랐다. 아직 확신하기에는 이르지만 그는 저스틴과의 사이에 진정한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다. 진정한 우정 평생 처음으로 파트 4 3장 1994년 1994년에 혹독한 겨울은 저스틴 린치의 생애에서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짧은 통화 끝에 라일러와 헤어졌고 학업은 나락으로 치달았다.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된 건 아니지만 두 사건의 기원은 같았다. 그는 자기가 대학에 입학한 유일한 이유가 아버지처럼 빌어먹을 전기기술자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다. 대학 교육을 받는 것은 아버지를 벌하는 방법이자 아버지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었다. 라일러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그녀의 경우에는 그의 의도가 보다 투명하게 드러나긴 했지만 그는 디어필드의 카사노바인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나 자기 아들을 위해서 절대로 선택하지 않았을 여자친구를 택했다. 저스틴의 대학생활도 마찬가지였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였다. 그의 아버지는 블랙홀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끌어당겨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었다. 저스틴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행동하든 증오를 사기 위해서 행동하든 우주는 여전히 아버지를 중심으로 돌았다. 좀 늦은 감은 있었지만 저스틴은 무엇을 하면서 살고 싶은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정말로 영문학을 공부하고 싶은 건가? 독서는 이 우울한 세상에 저 멀리서 비치는 희미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빛처럼 그에게 다가온 몇 안 되는 활동 중 하나였다. 그러나 그가 확신하지 못했던 것은 영문학 전공 필수과목을 기꺼이 들을 의향이 있느냐 하는 거였다. 시험은 또 어떻고? 대학의 리듬에 맞춰 살아갈 자신도 없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학과 공부는 나몰라라 하고 커리큘럼과 관계없는 작품들을 탐독했다. 카프카나, 멜빌, 보르헤스, 러브크래프트의 작품에 흠뻑 빠져 있었다. 실비아 플라스라는 시인은 메사추세츠주에서 자랐고 디어필드 근처에 있는 대학을 나왔으며 생애의 대부분을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자살을 택했는데 저스틴은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그녀에게 매료되었다. 물론 이것은 날이 갈수록 절망의 입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사람에게 최적의 도서 목록은 아니었다. 테드는 저스틴의 타락을 목격했고 유일하게 그를 도우려고 애썼다. 그는 면도를 하라거나 샤워를 하라고 체근하는 등 사소한 일부터 저스틴이 수업받는 강의실까지 같이 가면서 충고를 해주는 것 같은 보다 중요한 일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일을 다했다. 그러나 별 효과가 없었다. 저스틴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자신의 생각과 설익은 시상과 절망이 넘치는 난해한 글들을 쏟아냈다. 그는 어디를 가나 그 공책을 갖고 다녔다. 밤에는 긴 산책에 나서서 캠퍼스 안을 돌아다니다가 아무데나 누워있기도 했고 공원 벤치에서 잠들기도 했다. 그의 야행성 습관은 학교 경비들과도 마찰을 빚었다. 테드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6층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새벽역에 방으로 돌아오면 그때까지도 저스틴이 돌아오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테드는 녹초가 된 채 침대에 누워서 비어있는 친구의 침대를 물구러미 바라보았다.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한 기억이 전혀 없었던 그는 그날 밤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삶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저스틴을 끄집어올리고 싶었다. 그는 일어나서 옷을 입었다. 룸메이트가 한밤의 산책에 나서서 어디로 갔을지 지피는 데가 있었다. 한 시간이 채 안 돼 테드는 저스틴을 찾아냈다. 저스틴은 도서관 뒤쪽 관리가 안 되어 잡초가 무성하고 조명이 없어 어두운 구석에 있는 벤치에 앉아있었다. 담뱃불이 없었다면 어둠 속에서 그를 못 보고 넘어갔을 것이다. 테드는 아무 말 없이 저스틴 옆에 앉아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이제 내 손은 빤히 익히나 보지? 저스틴이 말했다.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매섭게 추웠고 언제라도 눈이 쏟아질 것 같았다. 그때 테드는 처음으로 자기 아버지에 대해 얘기했다. 자세하게 늘어놓지는 않았다. 다만 가족을 학대하는 아버지를 가졌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기도 이해한다는 걸 저스틴에게 알려주는데 필요한 정도만 최소한으로 이야기했다. 테드는 체스를 배우러 밀러 선생님의 집에 다닌 일과 아버지의 이중생활에 대해 짧게 이야기했다. 저스틴은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테드가 마음의 문을 열고 개인적인 일을 털어놓았다는 사실 때문인 것 같았다. 그 순간까지 테드의 삶은 저스틴에게는 풀기 힘든 수수께끼였다. 나도 아버지를 증오해 테드가 말했다. 그리고 인생이 그렇게 역같은 건 아니라고 널 설득할 생각도 없고 그러지도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인생은 정말 역같으니까 그리고 네 아버지나 내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죄가 있다면 매일 밤 나랑 같이 앉아서 포커를 치는 게으름뱅이들도 마찬가지로 죄가 있는 거야. 응석받이로 자란 남자애들도 멍청한 놈들 모두 책임이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아냐고? 왜냐하면 나도 느끼니까 그 공허함을 나도 느끼니까 테드는 테드는 입을 다물었다. 그들은 한동안 침묵하며 앉아있었다. 절망이 그 끔찍한 입을 떡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게 만든 건 다 그치들 책임이야. 테드가 좀 더 침울하게 말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하는 거지. 난 모르겠어. 어머니한테 거짓말하는 것도 이젠 진력이 나. 학교를 그만둘까 생각 중이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그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들이 이기는 거니까. 모르겠어? 그들이 원하는 게 그거야. 너를 똥구덩이에 쳐박는 거. 포기하는 게 더 쉬울 수 있다는 거 알아. 나도 잘 알지. 하지만 이겨내고 살아나갈 방법을 찾아야 돼. 난 이 빌어먹을 대학을 졸업할 거야. 결혼도 할 거고 자식도 낳을 거고 큰 집도 살 거야. 어쩌면 주말 별장도. 난 부자가 될 거야. 저스틴이 빙글에 웃었다. 나도 너처럼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테드 맥케이. 이봐 저스틴. 그래. 난 빌어먹을 교과서를 달달 외울 수 있어. 그게 내 강점이지. 누구나 자기만의 강점이 있는 거야. 너의 강점을 내가 모를 것 같냐? 그 강점을 이용해서 야수를 달래 방법을 찾아. 그리고 그 야수를 길들이며 살아갈 방법을 배워. 되게 단순한 것처럼 말한다. 단순하니까. 진짜야. 단순해. 이 어둠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끔찍한 기생충 같은 거야. 그것들한테 산채로 잡아먹힐 수는 없잖냐. 저스틴은 담배를 발로 밟아서 껐다. 네가 말했던 여자애 누구더라. 테드가 물었다. 문예창작 수업 같이 듣는 애. 어. 데니스 개릿. 걔랑 어떻게 돼가냐. 모르겠어. 가끔 얘기 나누는 정도. 하지만 최근에 하지만 최근에는 내가 수업을 잘 안 들어가서. 저녁을 같이 먹자거나 영화를 같이 보자고 해. 그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어. 저스틴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제 가자. 귀가 온 것 같아. 테드가 말했다. 잊어버리고 모자를 안 쓰고 나왔어. 빌어먹을. 그들은 상자로 돌아오면서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나온 채 서로의 어깨를 비비기도 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는 좀 못해도 잘생기긴 했지. 저스틴이 말했다. 바로 그거야. 그것도 모를까봐 걱정했는데. 미친놈. 사랑이 넘치는 미친놈이다. 이 자식아. 4장 1994년 봄이 되자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다. 저스틴은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했고 상당 시간을 투자했다.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은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아직 드니스 개릿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진 못했지만 곧 할 생각이었다. 테드는 수업을 같이 듣는 여학생과 사귀고 있었고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스틴은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드니스에게 이미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고향에 남자친구가 있다는 뜻을 넌지시 비쳤다. 그녀는 이상하게 행동했다. 특히 저스틴과 함께 수업을 들을 때 그가 옆에 있는 것이 왠지 불편한 것처럼 행동했다. 테드는 저스틴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저스틴에게 관심있는 여학생들 명단을 펼치면 그의 팔길이 만큼 될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쩌면 테드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얼어 죽을 것 같았던 그날 밤 테드가 뭐라고 했더라? 마음속에 야수를 달래야 한다고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될 거라고 했었다. 그의 말이 옳았다. 물론 그렇겠지 테드는 천재니까. 그러나 그날 1994년 4월 8일 끔찍한 소식이 메사추세츠 주립대학교 캠퍼스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테드는 학생식당에 있었다. 그날은 설거지 당번이었는데 그가 싫어하는 일이었지만 헤드폰을 끼고 새로 산 디스크맨으로 노래를 들으면서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는 평소에 교류가 없던 다른 근로장학생들과는 대화를 하지 않은 채 지난 한 시간 동안 그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설거지만 했다. 어느 순간인가 다른 학생들이 거대한 부엌의 한구석에 모여있는 걸 발견했다. 뭔가에 흥분한 것 같았지만 테드는 조금도 신경쓰지 않았다. 관리자가 할 말이 있다면 찾아와서 직접 할 테니까. 테드가 사운드가든의 앨범에 실린 곡들을 흥얼거리며 일하고 있을 때 저스틴이 나타나 그의 어깨를 잡았다. 흥분했거나 화가 난 것 같았다. 저스틴은 테드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테드는 헤드폰을 벗고 물기를 닦던 유리컵을 내려놓았다. 저스틴이 자자하게 퍼진 소문을 들려주었다. 아니 이젠 사실로 확인된 뉴스라고 했다. 커트 코베인이 시애틀 자택에서 권총 자살을 했다는 것이다.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처음 몇 시간 동안에는 여러 가설이 돌아다녔지만 가장 일반적인 건 자살설이었다. 나중에는 커트가 약물중독치료센터에서 도망쳐 나와 연락을 끊고 며칠을 혼자 지내다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경찰이 발표했다. 그가 남긴 유서는 MSU 학생들에게 특히 저스틴 린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해 봄 상자의 모든 방에서 커트의 노래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자주 흘러나왔다.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일주일 후 테드는 몇 주 전부터 사귀기 시작한 조지아 맥켄지라는 여학생과 영화를 보러 갔다. 둘의 관계는 상당히 진전되고 있었다. 조지아는 예쁘고 자유분방했으며 보통의 학생이어서 새 남자친구를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그와 사랑에 빠진 것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남자친구의 생활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요구가 많은 여자가 아니었다. 테드와 조지아는 주말에는 침대를 삐걱거리게 만들면서 두세 시간을 함께 지냈고 주중에는 가끔 만나 키스하고 나란히 앉아 공부하곤 했다. 그게 전부였다. 토요일 테드는 조지아를 그녀의 기숙사 건물 현관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녀는 MSU에 남아있는 여학생 전용 기숙사 건물 세 곳 중 한 곳에서 살고 있었다. 테드는 늘 그렇듯 절박하고 다급하게 조지아의 입술을 찾았고 그녀의 방으로 자기도 따라 올라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녀는 약간 저항하는 척 하다가 동의했다. 그녀는 도전과 일탈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남자친구를 방에 몰래 들인 건 그 두 가지 욕구를 모두 만족시켜 주었다. 짧지만 강렬한 정사를 나눈 후 테드는 그녀의 방을 빠져나왔다. 테드가 자기 방으로 들어섰을 때 갑자기 전율이 온몸을 휩쓸고 지나갔다. 뭔가 이상했다. 작은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고 화장실 문이 열려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저스틴의 노트가 침대에 펼쳐진 채 놓여 있었다. 테드는 자기 집 거실 바닥에 쓰러진 커트 코베인의 시신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테드는 침대 위로 몸을 숙이고 두 페이지에 걸쳐 손글씨로 빼곡하게 써내려간 저스틴의 글을 보았다. 받는 사람이 적혀있지 않아선지 처음에는 유서처럼 보이지 않았다. 재빨리 훑어보니 페이지 아래쪽에 보다 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고 b-o-d-d-a-h 그것을 보는 순간 오싹 소름이 돋았다. 코베인은 자신이 상상해낸 보다 라는 이름의 어릴 적 친구에게 유서를 썼었다. 테드는 두 걸음에 화장실 앞에 이르렀다. 그는 욕조에 누워있거나 천장 파이프에 매달려있는 친구의 시신을 보게 될 것을 예상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몇 초 안 되는 그 짧은 순간에 그의 머리가 바삐 돌아가고 있었다. 저스틴이 우울증이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자살할 정도였나? 화장실은 비어있었다. 저스틴은 왜 불을 켜놓았을까? 잊어버린 거지 뭐. 어디 한두 번이야. 노트는 뭐야? 보다는 뭐고? 기숙사 건물 전체를 뒤지러 나가기 전에 그 노트에 있는 글부터 읽어야 했다. 그는 저스틴의 침대로 돌아가 침대 위로 몸을 숙이고 마치 노트를 만지고 싶지 않은 것처럼 침대를 두 손으로 짚고 몸을 바치고 섰다. 그러나 페이지를 넘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노트를 만져 글을 끝까지 읽었다. 글이 길기는 했지만 20초도 안 되어 끝까지 읽었다. 그것은 유설하기보다는 미완의 단편소설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 주제는 테드를 조금도 진정시키지 못했다. 자살을 하려는 남자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가 계획을 실행해 옮기기 직전에 방아쇠를 당기려는 바로 그 순간 보디라는 이름의 낯선 사람이 현관 앞에 나타나 제안할 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매우 설득력 있게 말했고 주인공이 주인공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았다. 주인공이 무엇을 하려 했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그 주인공과 같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했고 그들이 힘을 합하면 그들의 가족이 슬픔을 견딜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보다는 주인공에게 비열한 인간을 죽여야 한다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거기서 갑자기 끝났다. 저스틴은 페이지 맨 위쪽 네모 칸에 소설의 제목을 써놓았다. 더 나은 세상 그의 글씨는 서툴렀고 첨가한 부분이나 줄을 긋고 삭제한 부분이 곳곳에 있어서 어지러웠다. 테드는 잠깐 생각해 보았다. 이것은 저스틴이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에 영감을 얻어 쓰고 있는 단편 소설일지도 몰랐다. 그것도 상당히 잘 쓴 단편 소설 아니면 테드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미완의 경고일 수도 있었다. 그는 방에서 뛰어나갔다. 옆방에 사는 느리고 말수가 적은 어빙 프로서를 복도에서 만났다. 테드가 다급한 목소리로 그에게 저스틴을 보았냐고 물었다. 어빙은 머리를 긁으면서 천장을 올려다보며 뜸을 들였다. 마치 두뇌에 시동을 거는 것 같았다. 최근에 저스틴을 보았느냐고 프로서가 물었다. 응 테드가 프로서를 몰랐다면 장난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프로서는 그냥 둔할 뿐이었다. 잠깐만 한 시간쯤 전에 저스틴이 방을 나가는 거 봤어. 어 난 그때 테드는 이웃이 문장을 끝맺기도 전에 자리를 떴다. 그는 한 번에 두 계단씩 뛰어내려갔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같은 질문을 던졌다. 다들 저스틴을 알고 있었다. 환생한 제임스 딘을 룸메이트로 둔 이점이 분명히 있었다. 상자로 들어오던 학생이 도서관 근처에서 저스틴을 봤다고 말했다. 테드는 도서관으로 달려가면서 만난 지 1년도 안 된 사람에 대해 자신이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진심으로 걱정이 되었다. 그 감정이 너무나 생소해서 그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테드는 도서관 뒤 늘 앉는 벤치에 앉아있는 저스틴을 발견했다. 그 벤치는 환한 대낮 봄날에 실록이 더해가는 나무 밑에 있으니 훨씬 덜 위협적으로 보였다. 테드! 저스틴이 그를 보고 놀라면서 헤드폰을 벗었다. 여기서 뭐해? 테드는 그의 옆에 앉았다. 무슨 일 있었어? 저스틴이 물었다. 아니 그 순간 테드는 자기가 생각했던 걸 저스틴에게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저스틴은 기분이 상당히 좋아 보였다. 6층엔 나중에 올라갈 거라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 어! 물어봐! 어젯밤에 델타타우 동아리 얼간이들하고 포커게임을 두세 차례 했어. 기본적으로 적대적인 환경이긴 했는데 가까스로 내가 이겼거든? 근데 그 친구들이 오늘 동아리 파티가 있다면서 날 초대했어. 저스틴은 테드가 썩은 입냄새를 내뿜기라도 한 것처럼 얼굴을 찌푸렸다. 동아리 파티 너를 테드가 유쾌하게 웃었다. 그 델타타우 친구들이 누군지 난 전혀 모르겠는데 저스틴이 말을 이었다. 네가 1학년인 거 걔들이 알아? 파티에 들어가려는 외부인한테는 입장료를 엄청나게 부른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걔네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건데 뭘 테드는 자기 주머니를 손가락으로 톡톡 치면서 그들의 돈이 어디로 흘러들었는지를 알려주었다. 사실 난 그 친구들 경멸해. 하지만 거기 가면 술과 여자와 음악이 있잖아. 응? 우리 같이 가자. 가서 원하는 대로 마시고 즐기다가 빠지자고. 이런 광란의 파티가 없으면 대학생활이 무슨 재미가 있냐? 맞아. 근데 정말 그것 때문에 온 거야? 저스틴이 말을 멈추고 미소지었다. 미안해. 고맙기도 하고 네가 요즘 너무 잘해주는 것 같다 맥케이. 이렇게 내 걱정도 해주고 고마워. 파티는 정말 멋진 생각 같아. 그래 같이 가자. 잠시 둘 다 말이 없었다. 저스틴의 목에 걸린 핸드폰에서 널바나의 기타 연주가 흘러나왔다. 저스틴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 워크맨의 정지 버튼을 눌렀다. 야! 테드가 말했다. 침대에 노트 펼쳐놓고 나갔더라. 저스틴이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리고 깜짝 놀랐다. 진짜 좋더라. 저스틴. 테드가 그를 안심시켰다. 오 하나님 야 부끄러워 죽겠다. 그냥 연습삼아 끼적여 보는 거야. 아주 잘 썼던데. 저스틴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테드. 진짜야. 진짜 그렇게 좋다면 주인공한테 네 이름을 붙일게. 저스틴이 테드에게 윙크했다. 파트 4 5장 현재 토요일 오전 9시 승합차 한 대가 라벤더 메모리얼을 떠나 버먼트 주 도버로 향했다. 리 스틸웰이 운전하고 로라는 조수석에 앉았으며 테드 혼자 뒷좌석에 앉아있었다. 리는 평소 무뚝뚝하고 계획대로 정년 퇴직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 같은 경비였지만 지금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였고 심지어 수다스럽기까지 했다.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이 출장을 다녀오는 수고료로 급료의 3배를 받기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운전하기를 즐기는 편이었다. 끔찍한 의사 가운을 입고 있지 않은 닥터 힐을 보면 눈이 즐거워진다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었다. 테드는 목적지까지 가는 내내 침묵을 지켰다. 승합차의 뒤쪽 칸과 앞좌석을 나누는 작은 플렉시글라스 창문을 통해 대화하기도 쉽지 않았고 더군다나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 그를 금속 차체 바닥에 연결한 쇠사슬이 당겨져서 고통스러웠다. 테드가 앉아있는 바닥에 고정된 불편한 벤치에서는 바깥 풍경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테드에게는 이 여정이 끝도 없이 지루하게 느껴졌다. 그는 승합차 안에서는 기다리는 것밖에 달리 할 일이 없는 게 분명하니까 그곳에 도착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보는 게 낫겠다고 결론 지었다. 앞좌석에서는 경비가 대화를 독점하고 있었다. 로라는 몇 번이나 고개를 돌려 실망과 체념을 담은 눈으로 플렉시글라스를 통해 테드를 복원했다. 그렇게 돌아볼 때마다 그녀의 눈은 안전조치에 관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2번 주간고속도로를 타고 서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교통량이 적었고 사방에 숲이 펼쳐져 있어 조용히 사색에 잠기게 하는 분위기였다. 쇠창살과 보안문과 보안카메라가 사방에 있는 라벤더의 직원에게는 이날 아침 펼쳐진 거대한 푸른 하늘과 초록의 숲이 숨막히는 감동으로 다가왔다. 특히 리 스틸웰이 그 풍경에 매료된 것 같았다. 그는 전방의 고속도로를 주시하면서 이런 외딴 곳에 집을 사서 여생을 보내는 게 평생의 꿈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항상 이 꿈을 갖고 살았고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가 이제 정년 퇴직이 가까워졌는데 그 꿈을 이룰 형편이 못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사실이 그를 너무나 슬프게 했다. 그는 저축을 거의 하지 못했고 조금이나마 모아둔 돈도 여기저기 필요한 데가 생겨서 다 쓸 수밖에 없었다. 그는 지난 30여 년 동안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으면서 살았는데 그 꿈에 조금도 가까이 가지 못한 것이다. 어쩌면 중요한 게 그건지도 모르지. 그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면서 말했다. 언젠가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거 이렇게 고백한 후 그는 입을 다물었다. 미러 선글라스 속의 눈에서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나같이 늙은이가 되면 사실 그런 것도 옛날만큼 중요하지 않아. 아저씨가 어디 늙었다고 그래요. 그는 고개를 가로주었다.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 만큼 늙었지. 그 꿈을 잊을 만큼 늙지는 않았고. 그들은 한 시간 이상 차를 타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패드가 입을 열었다. 나는 꿈도 있었고 주말 별장도 있었는데 이것 봐요.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어느 날엔 미치는 것 밖에 더 좋은 할 일이 없었으니까. 린은 대꾸하지 않았다. 아내를 사랑합니까? 테드가 물었다. 린은 테드와 대화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았다. 아니면 무산된 꿈을 떠올리고 자신이 아내 마르타를 얼마나 실망시켰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럼 사랑하지. 잠시 후에 리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이었다. 그럼 모든 걸 가진 거죠. 테드는 양 팔꿈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준 채 신발 앞 코 부분을 노려보았다. 사슬 하나가 승합차의 움직임에 따라 흔들리며 그의 얼굴 앞에서 달랑거렸다. 다른 사슬은 그의 발치에 냉혹한 뱀처럼 또리를 틀고 있었다. 그는 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1시가 조금 지난 후 그들은 91번 주간 고속도로로 빠져나왔다. 하긴 그래도 집 뒤에 목공소를 갖고 있긴 해. 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병원장님한테 선물한 의자 봤어요. 로라가 말했다. 아주 우아하던데요. 고마워. 목공일을 아주 좋아해. 퇴직한 다음에는 그 일이나 해야겠어. 이제 머지 않았군. 리는 취미인 목공일에 대해 계속 얘기하면서 병원 일에서 얻지 못했던 만족감을 나무를 깎고 형태를 만드는 데서 얻는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해 로라에게 곧바로 사과하고 자기가 병원에서 만족감을 못 느낀 것은 라벤더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가 문제였다. 조금도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됐는데 어쩌다 보니 제때 빠져나가지 못했다. 우연히 경비 일을 시작했을 땐 생활비라도 벌면서 더 나은 일을 찾아보자는 생각이었다. 그러다가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수십 년이 흐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 떠나기가 더욱더 힘들어져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정년 퇴직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고 뒤돌아보면 계획한 걸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는 걸 깨닫는 거지. 로라는 리 스틸웰의 말을 귀기울여 들었다. 인생이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가버린 이 남자의 불행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로라는 자기 일을 사랑했고 라벤더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런 느낌을 잘 알았다. 사실 이혼한 후에 비슷한 걸 느낀 적이 있었다. 그때 그녀는 무슨 이유에선지 자신의 애정생활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이제 막 마흔줄에 접어든 여자가 그렇게 생각하다니 어리석기 짝이 없었지만 처음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 시야가 넓어지고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게 된다는 것을 나중에 가서야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날 밤에 만나기로 되어 있는 마커스를 생각했다. 여행의 막바지에 이르러 그들은 내비게이션 도움을 받아 복잡한 길을 찾아갔다. 리는 테드에게 길을 묻지 않았다. 그들은 주간고속도로를 빠져나와 한참을 달려 드디어 차량 통행이 드문 비포장 도로로 들어섰다. 3km쯤 가자 호수가의 저택이 눈앞에 나타났다. 리가 시동을 끄자 차 안에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눈앞에 펼쳐진 인상적인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가 꿈꾸던 환상 속의 집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집이 틀림없었다. 경비가 승합차에서 내렸다. 그는 유니폼 대신 청바지에 가벼운 재킷을 입고 있었다. 재킷 속에는 베르타 권총을 지녔고 테이저거는 허리띠에 꽂고 있었다. 그는 승합차 뒤쪽에 양쪽으로 여닫는 문을 열고 테드가 나올 수 있도록 맹꽁이 자물쇠를 풀어주었다. 아까 내가 했던 말은 사실이야. 리가 말했다. 내 일을 좋아하진 않아. 하지만 일을 잘 하긴 하지. 닥터 힐 한테서 항상 2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뭐가 필요하면 나한테 말해. 자네 바로 뒤에 있을 거고 항상 자네를 주시하고 있을 테니까. 이제까지 테이저거는 딱 두 번 뽑아봤고 업무 중에 권총을 뽑은 적은 없지만 매주 연습하고 있지. 10미터 밖에서도 이 사슬을 맞출 수 있어. 놀라운 일도 아니지만 알았지. 테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테드가 말했다. 그 순간 로라가 승합차에서 내렸다. 테드는 승합차를 돌아서 걸어갔다. 발에 메인 쇠사슬은 행동에 약간의 자유만 허용해 주었다. 경주할 정도는 아니지만 합리적인 보폭으로 걸을 수는 있었다. 그 집을 보았을 때 그는 낯선 친숙함을 느꼈다. 그가 기억하던 집과는 다르게 보였다. 좀 더 방치된 느낌이었다. 홀리와 딸들이 그동안 이곳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람보르기니 컨버터블은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홀리가 열쇠를 줬어요. 로라가 열쇠 꾸러미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집안을 둘러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테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호기심 가득한 어린아이처럼 모든 걸 유심히 보고 있었다. 나무들 솔잎에 덮인 땅 산들바람에 잔물결이 이는 호수 수면 공기에서 다른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를 반복했다. 산소에는 그를 치유하고 잊은 기억들을 되살려주고 시간을 되돌리는 힘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저 멀리 숲가에 서있는 분홍색 성이 눈에 들어오자 그의 눈길이 온전히 거기에 쏠렸다. 해답 자 어서요 테드 우선 집안부터 둘러보자고요. 테드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리가 바로 뒤에서 따라갔다. 테드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서 인도산 카펫 위를 한걸음 한걸음 조심스럽게 내디뎠다. 그의 기억 속에서는 웬델이 테드의 총에 맞고 그 카펫 위로 쓰러졌다. 그 기억이 너무도 생생해서 웬델의 얼굴을 떠올려 보려고 해보았지만 머릿속에는 그의 얼굴 대신 커다란 물음표가 떠올랐다. 테드는 1층을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걸린 사진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사진들 중 상당수는 그가 찍은 거였다. 그는 부엌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걸어가다가 달력을 보고 한장한장 넘기며 산호초를 탐험하는 스쿠버 다이버를 찾아보았다. 그러나 스쿠버 다이버는 거기 없었다. 어느 달에도 보이지 않았다. 풍경 사진 뿐이었다. 여기서 그를 기다렸어요. 로라는 달력을 넘기는 테드를 흥미롭게 보고 있었다. 처음에 그가 이 옆을 지나가는 걸 보고 어 저기에 창문이 있었는데 테드가 양문형 냉장고와 조리대 옆에 벽을 가리키며 말했다. 웬델 웬델이 호수에 있을 때 그 창문을 통해 웬델을 지켜봤어요. 로라는 테드의 표정을 보고 그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아직도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가능성을 붙잡고 싶은 그 마음도 있는 것 같았다. 웬델이 자기 마음의 창작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말이다. 2층으로 올라가죠 테드 당신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로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거실로 돌아가서 계단으로 걸어갔다. 넓은 전망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에 모든 것이 일광욕을 하고 있는 1층과는 달리 2층으로 올라가니 갑자기 어둠 속으로 던져진 것 같았다. 리가 1층 계단 옆에 있는 스위치를 켰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전기가 차단됐나봐요 리 올라가서 창문을 열게요. 그녀가 가볍게 뛰어올라갔다. 테드는 계단을 절반쯤 올라가서 기다렸고 리는 그의 바로 뒤에 서있었다. 잠시 후 로라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올라오라고 신호했다. 테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복도에 서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몇 걸음 더 걸어가서 로라가 열어놓은 창문 앞에 섰다. 거기서 거기서 보니 분홍색 성이 완벽하게 보였다. 성이 2, 3미터만 옆으로 갔더라도 나뭇잎에 완전히 가려져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창문에서는 딸들을 지켜보는 것이 가능했다. 자신이 거기 서서 얼마나 자주 이 창밖을 내다보며 딸들이 잘 놀고 있는지 확인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문을 열어봐요 로라가 말했다. 테드가 돌아보았다. 과연 창문 맞은 편에 닫힌 문이 하나 있었다. 그가 문을 열었다. 그가 본 것은 그를 놀라게 함과 동시에 깊은 슬픔에 빠지게 했다. 그의 기억이 얼마나 못 믿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거기 있었다. 그곳은 그의 서재였다. 책상 책장 금고를 숨기고 있는 모네의 복제화 그는 방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감히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로라가 뒤에서 그에게 말했다. 시내에 있는 당신 집에는 서재가 없다고 했어요. 홀리가 테드는 서재를 둘러보았다. 1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했던 데가 여기에요. 로라 저 의자에 앉아서 들어가 볼래요? 그게 도움이 될까요? 모르겠어요. 마음 내키는 대로 해요. 테드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장난감 성 뒤에 있는 그 길을 확인해 보고 싶군요. 좋아요. 그럼 가요. 그들은 리의 감시를 받아가며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러고는 집 뒤로 돌아가서 분홍색 성을 향해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성은 푹신한 낙엽 매트에 둘러싸여 있었다. 성 뒤에 숲으로 이어지는 길이 진짜로 있었다. 여기 있군. 테드가 엄숙하게 선언했다. 눈빛이 차가워져 있었고 이 좁은 오솔길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처럼 보였다. 자 그럼 가보죠. 로라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